다음은 여자의 운전 방법이에요. 여자는 오늘부터 운전자라는 쿨하고 멋진 여성이 되고 싶어 처음으로 혼자 운전해서 마트 가기에 도전해요. 저 멀리 자동차가 보이면 차키의 뾱뾱이를 누른 뒤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며 방가방가를 외쳐주는 나의 붕붕이를 향해 미소를 지어줘요. 영화 속 여주인공들처럼 백밀러를 보며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마스카라의 상태도 확인해요. 립스틱은 집에서 바를 수 있었지만 일부러 차에서 하려고 아껴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자가 운전 면허를 따려고 했던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시동을 걸어요. 부릉 하는 소리가 언니 달려! 하는 소리로 들려요. 기어를 바꾸고 천천히 엑셀을 밟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자신이 밟은 건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또 한 번 엑셀을 지그시 눌러 밟아요. 그런데 붕 하는 소리만 들리고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 붕붕이에 바퀴를 묶어놓은 것 같아요. 허걱 사이드 브레이크가 바짝 올라와 있어요. 크게 심호흡을 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후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이럴 수가 여자의 마음대로 차가 움직이다니 신기해 죽을 것 같아요. 도로를 순탄하게 달리고 있는 자신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이때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내비게이션이 300미터 앞에서 좌회전을 하래요. 좌회전을 하려면 일단 차선 변경을 해야 해요. 여자에게 다가온 일생일대의 최대 고비예요. 심호흡을 한 뒤 깜빡이를 켜요. 그리고는 사이드 밀러를 살펴보려는데 이런 우라질, 사이드 밀러가 접혀 있어요. 한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왼손으로 더듬거리며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사방으로 흐트려 시선을 가리지만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사이드 미러를 펴는데 성공해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이때 언니는 좌회전은 이제 됐으니 이번엔 또 우회전을 하래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또다시 직진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차선 변경을 시도해요. 첫 번째 시도, 실패해요. 일단 직진을 해요. 두 번째 시도, 실패해요. 또 직진을 해요.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물어 치기 해요. 깜빡이를 켜고 과감히 핸들을 꺾어요. 드디어 끼어들기에 성공했어요. 해보니 별것 아니네요. 여자는 이제야 조금 도로 상황에 적응했다는 느낌이 들고 운전에 대한 자신감도 약간 회복해요. 드디어 목적지인 마트에 도착했어요. 이제야 살았다고 생각한 여자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주차가 남은 걸 잊고 있었어요. 차를 앞쪽으로 쭉 뺐다가 허리를 꺾고 뒤를 돌아보고 주차를 시도해보지만 차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살펴봤지만 사실 여자는 뭘 어떻게 해야 이 커다란 차를 저 조그만 공간에 넣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후진을 할 때 꺾어야 하는 핸들 방향이 헷갈려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요. 차를 앞뒤로 수십 회 오고 간 결과 드디어 자동차가 선 안에 들어가긴 한 것 같은데 샹, 주차장 기둥에 차를 박고 말았어요. 이렇게 여자의 차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아싸 가오리, 드디어 주차에 성공했어요. 차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게 어디예요. 마트로 들어서려는데 오 마이 갓, 핸드백을 차 안에 두고 내렸나 봐요. 차로 다가가 차키를 찾는데 차키를 차 안에 꼽아둔 채 그냥 내렸네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음부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맘먹어요.